더이상이예요. 더이상이였네요. 다시는 아니 아니라 더이상이였습니다. 자 여기서 결과 나왔습니다. 정인 조명군 결승 진출! 축하합니다! 선물 받아가세요! 열려라! 놀라다! 정말 요즘 방송 3, 4 가운데서 이렇게 선물 많이 주는 그런 코너가 없습니다. 당연하죠. 당연하죠. 하나만 받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맞추면 많이 받아가니까. 유일합니다. 유일합니다. 엄청난 코너예요. 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상품 소개 들어가겠습니다. 로봇청소기! 워네끼! 김치와 만두 세트! 홍삼 세트! 에어프라이어! 핸디형 다리미! 내꺼야! 로어 낚시 세트! 내꺼야!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! 스마트워치! 마지막으로 침코 청소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아 엄청나요. 엄청나요. 엄청납니다. 이용련 선배님. 혹시 욕심나는? 나는 저기 홍삼 있지. 홍삼! 그러면 엮어서 주세요. 홍삼이랑 다른 거랑 1 플러스 1으로 엮어서 주세요. 야 이 사람 왜 맞춘 줄 알아 이 사람아? 깜짝 놀랐는데 뭘 엮어 줘. 이 홍삼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좋은 건데. 홍삼 세트 가겠습니다. 홍삼 세트 갑니다. 힌트! 토끼? 토끼! 저 보지마요. 저는 몰라요. 정답 몰라요. 자 다음 힌트 있어요. 패스! 뭘 패스요? 정답! 정답! 홍준영입니다. 홍준영입니다. 인디안 인형처럼? 정답! 나오세요. 마음은 인디안 인형처럼 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 까만 외로움에 쳐버렸나 봐.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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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삼 세트 받아봅니다. 축하합니다. 대단합니다. 아 대단해요. 오 원하는 상품 가져가는 일이 많지 않은데. 처음에 토끼는 뭐예요? 토끼춤. 아하! 야! 와 제작진 대단한데요. 야 거의 뭐 식스 센스야. 아 대단해요. 자 이번에는 토니안 씨. 요즘 뭐 하나 욕심나고 있으면. 네. 아 저는 에스프레소. 에스프레소. 네. 커피 좋죠. 아 누구가 커피를 좋아하나 봐요. 제가 좋아합니다 제가. 네. 제가 좋아해요. 그래요 같이 드세요. 됐습니다. 같이 드시길 바라면서. 힌트 주세요. 그녀의 남자들이래요. 황정민 씨. 진우 션. 어렵다. 아 이거 어렵네. 김종민 씨. 어려워. 이거 어렵네 진우 션. 혜린 양. 정답을 여쭙으면 말씀하셔야 됩니다. 혜린 양. 말해줘. 아니면 정답. 정답 정답 정답. 천명훈 씨. 자 천명훈 천명훈 천명훈. 천명훈 천명훈. 엄정화의 페스티발. 정답. 정답. 천명훈. 와 지금 다 던져놓은 거야 다 던져놓고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유 고마워요 네 예예 한번 제가 한번 말아 드릴게요 이거 네 말아준대 아 나 진짜 잡혀가 아 이번 주 성점이 좋습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정인씨 거 하나 가져요 정인씨가 정인? 어 저 낚실대요 낚시 좋아해요? 아니요 저 낚실대로 해보고 싶어요 이제 아 이제? 낚실대 갑니다 힌트 주세요 주스 송 계곡 사진인가요? 뭐죠? 아 이거 어려운데요 어 뭐야 정답 정답 승호 엠블랙 승호 깜짝이야 깜짝이야 정답 선녀와 남궐 정답 선녀를 찾아주세요 나무 꿈의 그 얘기가 사랑을 잃은 내 가슴에 아련히 쳐져 오네요 어 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